세영이 씨, 그런 말 아세요? 어떤 말이요? 전쟁 속에서도 사랑은 피어난다. 오늘 이곳 형제자매 가요지에 사실 뭐 사랑이 많이 피어났잖아요. 또 피어났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분이 이렇게까지 이분을 좋아하는지 저희는 몰랐습니다. 류원정! 그리고 쏜태지! 오, 좀 신선한데? 잘 어울리는데? 너무 신선한데? 이게 무슨 조합이야? 이게 무슨 조합이지? 예, 1등 원정 씨가 태진 씨의 찐팬이라면서요? 오호, 네. 어머나, 미워해. 어, 손대진 오빠가 제 마음속에 원픽 그린 것 같습니다. 자, 손대진 씨, 저한테 뽀뽀하지 마세요. 아니요.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손대진 씨, 정신 차리세요. 참 이게 여기 장미단 참 재미있는 게 이렇게 아, 너무 좋아합니다. 아, 원픽이에요 해놓고서 대결을 왜 항상 이렇게 해놓는 건가요? 아니, 오늘 프로그램 왜 이래? 좋습니다. 두 분,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습니까? 장윤정 선배님의 이정표라는 곡입니다.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